영탁이 과연 상반기 최우수 사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음악 추천! 그리며 찾아봤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보눈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눈빈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 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았어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면서 괴타! 괴타 임영호!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나의 꿈을 알까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급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자 영탁의 무대 끝났습니다 아 최고의 무대였어요 영탁의 점수 몇 점? 92점 현지 1위 현지 1위입니다 영탁 92점 만만치 않은 점수예요